로미오와 줄리엣 여섯번째 시간 출발 지난번에 어떠셨어요? 스토리, 영어 원문 보고 재구성하면서 뼈대를 잡는 방법 이게 전체 뼈대가 잡히면 계속 실력은 탄탄하게 내려갑니다 이 포스터 기억나시죠? 여기 The Dagger 단검이 딱 보이고요 로미오와 줄리엣 사랑이 거꾸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X 표시들이 이런 것들 다 생각해 가지고 극단에서 공연 올릴 때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포스터 보는 재미도 있고요 여기에 손을 잡고 있는 남녀의 모습도 이 단검과 함께 이렇게 엮여 있다는 거 이것도 재미있는 구조죠 갑니다 줄리엣은 그녀 사촌의 죽음에 대해서 듣고는 슬퍼합니다 슬퍼한다가 포인트 하지만 그녀의 남편 로미오가 베로나를 떠나야 한다는 소식에 더욱 더 슬퍼하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슬퍼하지만 이 사실이 더 슬프다 라는 내용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한번 원문 쭉 가볼게요 자 이건 배웠던 표현이죠 줄리엣은 슬퍼합니다 그 다음에 To Here 이 구조는 정말 빈도가 높다고 말씀을 드렸고 역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뭐하게 돼서 뼈대가 뭐예요? 슬픕니다 기쁩니다 라는 감정 표현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To 다음의 동작을 쓰시면 돼요 듣게 되어 슬픕니다 그렇죠 슬퍼합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줄리엣 is sad to hear 어떤 사실을 사실에 대해서 듣는 것을 hear of 라고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about 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hear about, hear of 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고 이게 왜 대 문자를 했지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사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of 가 더 어울려요 그래서 hear of our cousin's death 그녀의 사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줄리엣은 슬퍼합니다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해도 되게 멋진 번역이에요 그녀의 사촌의 죽음을 그녀의 사촌이 죽었다는 한국말에서는 이렇게 풀어서 동사 형태 누가 뭐 했다라는 동사 형태로 풀어내는 게 sad 보다 다 들리기가 쉽거든요 하지만 나왔죠? 너무 기본 단어 그녀는 even more sad 여러분 even 이라고 하는 단어 알아두세요 원래 이제 여기 나오는 even은 뜻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그래서 even은 심지어 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평평한 이란 뜻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하나가 몬하지 않고 평평한 숫자다 라고 해서 짝수 할 때 뒤에 numbers 쓰면 even numbers 짝수 이거 다 뭐에서 해드렸던 거예요? 다의어에서 해드렸던 거죠 그만큼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중요한 것들은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자 이 구조도 알아두세요 even more 더욱 더 심지어 강조할 때 even more sad 훨씬 더 똑같은 구조예요 even more sad to hear 그렇죠? 듣게 되어서 그렇게 슬펐습니다 that yeah 라는 사실을 그래서 제 머릿속에서는 항상 뭐가 있냐면 지금처럼 딱 이거예요 hear of 사실 hear about 여러 가지 이야기 그 다음에 hear that daddy 라는 사실을 들었다 이렇게 hear that 그 구조가 지금 여기 다 나온 거예요 그죠? hear that her husband 결혼을 했으니까 남편이죠 로미오가 떠나야만 한다 떠나다가 원래 기본 여기 본동사고요 그것의 어감을 보여준 게 must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떠나야만 한다 뭐를요? 베로나를 그래서 이 leave란 단어는 베로 이렇게 장소가 나오면 그 장소로부터 떠난다 해서 leave from 이라고 안 써도 돼요 아시겠죠? leave 대상이에요 아시겠죠? leave 대상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왔던 표현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읽어볼게요 Juliet is sad to hear of her cousin's death but she is even more sad to hear that her husband 로미오 must leave Verona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혼자 복습할 땐 이거 하시라고요 얘만 보고 Juliet은 그녀 사촌의 죽음에 대해서 듣고 오는 슬퍼합니다 슬퍼합니다 그럼 이 구조는 뭐예요? Is sad to hear 이렇게 가는거죠 그래서 sad to 이 구조 여기에 sad 대신에 기뻐합니다 happy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다 쓸 수 있다는 것이 머릿속에 있는 뼈대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엄청난 탄탄한 뼈대 그래서 듣고는 cousin's death 하지만 그녀의 남편 로미오가 베로나를 떠나야만 한다는 소식에 더욱 더 슬퍼하죠 그러면 뭐예요? Even more sad to 동사 아 이 구조 여러분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sad to hear Even more sad to hear that 이 구조 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면 되는 거예요 끝 그녀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억지로 그녀를 파리스 백잡과 결혼시키려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얘도 한번 가볼까요? She has another problem 그러니까 여기에 아 그냥 가장 간단한 문제가 있었어요 라고 번역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한국어에서는 좋지만 영화에서는 그녀가 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는구나 이 말씀 진짜 많이 드렸습니다 제가 다른 동화나 이런 데서도요 어벤 영화에서도 많이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역시 그녀가 또다른이 another 이거 기본 단어죠 문제를 역시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뭐예요? 그녀의 아버지가 억지로 뭐뭐 시킨다가 force F-O-R-C-E 그래서 제 머리 쪽에 항상 뭐가 있어요? F-O-R-C-E 사람 그냥 이렇게 할게요 F-O-R-C-E 대상 투 동작 투 동작 아 이런 구조가 진짜 많이 쓰니까 얘를 많이 알아야 되는 구나 동사가 다른 동사를 만들어내는 이런 구조 맞겠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라고 라고 할 때 이 투 매리가 여기 있는 투 동작인 거죠 to marry 결혼을 하라고 반드시 알아두세요 이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force 인데 그게 진행용으로 쓰였을 뿐인 거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진행용으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forcing her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을 뭐뭐 하라고 to marry 결혼하라고 그리고 marry는 뒤에 with 이거 안 쓰인다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 marry count Paris Paris 백작과 결혼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머릿속에는 have란 동사 하나 force 사람 to 동작 자 봐보세요 혼자 복수 그녀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그녀에게는 혹은 그녀는 있었어요가 뭐예요 그렇죠 she has another problem 아버지가 억지로 파리 백작과 파리스 백작과 결혼시키려고 하고 있었다 force 그렇죠 그 다음에 her to marry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게 뼈대가 잡히면 나머지 거 지엽적인 거는 버려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후반부 가볼게요 줄리엣은 로렌스 수사에게 가서 충고를 청합니다 청하다가 뭘까 로렌스 신부는 계획을 하나 생각해내고요 생각해내다 think of think up 이런 거 쓰일까 아니면 come up with 옛날 배웠던 표현 쓰일까 그는 줄리엣에게 특별한 형태의 독약을 줍니다 그러면 내가 아는 주다라는 give 써도 되나 그러면 뼈대 알고 계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무엇인가 딱 뼈대를 잡아놓고 가면 되게 마음이 뿌듯하고 자신감이 올라옵니다 자 가볼까요 she goes to fryer lawrence 아 누구누구한테 갔다 라고 할 때 그냥 go to 라고 하는 거 그거 그냥 쓴 거구나 너무 쉽게 해결되죠 그런데 청하러 그게 for 하나 쓰는 거예요 목적으로란 단어잖아요 그래서 for advice 이렇게 써도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너한테 충고를 달라고 요청하는 거라고 영어로 영작 I'm asking you for advice 얼마나 쉬워요 여기 만약에 너의 충고라고 쓰고 싶다면 여기에 you were 쓰시면 되는 거예요 you were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거든요 I'm asking you for advice for your advice 이것도 for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구조가 제 머릿속에 있듯이 얘가 이런 go to 여기만 쓰는 게 아니고 asking 그렇죠 ask for ask for는 다른 데도 진짜 많이 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이런 걸 잡아두시라 얘가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게 뼈죠 뼈 뼈대 나머지 살은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she goes to fryer lawrence for advice fryer lawrence 다 군더더기 말이에요 come up with 금방 말씀드린 거죠 이게 구어체에서 진짜 많이 쓰여요 여러분 알아두세요 이 표현 come up with가 왜 쓰이냐 하면 ~~을 가지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오다 가만히 있었을 때 머리가 위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이렇게 싹 올라오는 거죠 맞아 이 생각 생각을 해내다예요 그러니까 고민하면서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맞아 이런 식의 느낌이 come up with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with a plan 계획 하나를 그렇게 생각해냅니다 그러니까 fryer lawrence가 왔어요 위로 생각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기억하셔도 상관없어요 진짜 많이 쓰입니다 그는 줍니다 아까 했던 give 맞구나 그래서 거기에 s 하나 더 있는 것 뿐이죠 그죠 여러분 줄리엣에게 줍니다 뭘 줘요 poison을 줍니다 그런데 특별한 형태의 라고 해서 type of 이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a type of예요 a type of 요게 포인트예요 일종의 라는 뜻이죠 어떤 종류의 그런데 특별한 종류의 독약을 줍니다 줄리엣한테 끝 그러면 여기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she goes to fryer lawrence 이럴 때 머릿속에 진짜 줄리엣이 가는 모습을 연상하시고요 for advice fryer lawrence comes up with a plan he gives juliet a special type of poison 그리고 여러분 혼자 복습할 때 여기 그렇죠 네 줄리엣은 로렌스 수사에게 가서 충고를 청합니다 그러면 갔다 그러면 go to 사람 for advice 이거잖아요 돈을 달라러 엄마 부모님한테 갔다 for money for friend sorry for money 친구한테 갔다 go to your friend for money 돈 꿔달라고 이런 식으로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간을 더 달라고 for time 이렇게 go to 사람 for 요청하는 대상만 써도 뿌듯한 자신감 올라오고요 그의 하나를 생각해냅니다 예 그래서 바로 아까 나왔던 come up with 하는 거 come up with 아니면 think up with a plan sorry with 없어요 think up a plan think up something 이렇게 써요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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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고요 특별한 형태 독약을 준다 피부 너무 쉽잖아요 이런 구조를 본인이 이렇게 쓸 수 있는가 라는 거를 여러분 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됐고요 자 한번 이제 마지막 가볼게요 그 독약은 줄리엣을 깊은 잠에 들게 할 테고 모든 사람들은 그녀가 죽었다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혼자서 도전해 볼 때에도 여기서 10초 아 들게 할 거다 독약이 줄리엣을 잠에 빠져들게 만들다 혹시 make 아닐까 던져보세요 그리고 죽었다 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럼 역시 think 겠죠 그래서 똑같이 한번 가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영어적인 구조예요 독약 때문에 잠에 빠지게 될 테고요 할 때 우리는 because 을 쓸 수도 있지만 영어에서는 poison will make란 말이에요 이 make가 진짜 중요한 거죠 그녀를 그 다음에 fall 떨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make him come here 그 친구 보고 여기 오라고 그래 라고 할 때 make라는 동사 영어에서 이렇게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지난 시간 다 배웠던 단어 중에 대부분 동사가 쓰이면 뒤에 to 이런 구조로 되게 많이 쓰였죠 근데 그런 to로 쓰이지 않는 동사가 영어에 make, have, help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help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뭐라고요 make, have 둘 다 시키다구요 허락하다는 뜻으로 얘는 뭐라고요 허락하다 라는 뜻으로는 let 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슷한 뜻의 allow나 이런 건 다 to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오는 세 가지 딱 동사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커다란 뼈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help는 중간자죠 help는 뒤에 to가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to가 있어도 되고 그렇죠 to가 없어도 돼요 얘는 help는 영어에 유일한 딱 한 개의 동사예요 그래서 이 뜻의 차이도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포인트는 같은 구조라는 거예요 make, 사람, fall 이에요 그래서 그 약이 will 할 겁니다 make, 만들 거예요 그녀를 fall, 떨어지도록 fall into 어디 안으로 떨어지도록 very deep sleep 아 깊은 잠 속으로 떨어지도록 만들 겁니다 그래서 어디 안으로 떨어지다 이건 그냥 특별히 그 어떤 저기 아니고요 into란 단어는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잠에 빠져들게 할 거다 라는 뜻으로 fall into 하지만 뭐 기본 단어고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생각할 겁니다 얼마나 쉬워요 이게 뭘 보여줘요 그렇죠 당연히 어감을 보여주는 거죠 미래의 일이야 라는 어감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본동사야 생각하게 될 겁니다 dead이야 라고 그래서 여기에 death을 써도 돼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she is dead 그녀가 죽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라는 얘기죠 그녀가 죽었다 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death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읽어드릴게요 자 떠올리면서 the poison will make her fall into a very deep sleep but everyone will think she is dead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거 똑같이 올라가서 여기서 독약 때문에 줄리엣은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될 테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살리려고 잠에 들게 할 테고 그럼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make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이 나오고 fall into 뒤에 very deep sleep 됐고요 모든 사람들은 그녀가 죽었다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럼 everyone will think 그 다음에 death이야 구조 이런 식의 구조 이 두 가지가 뼈대로 자리를 잡고 있으면 되시는 겁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완전함을 느끼는데 필요한 건 여러분의 사랑 이 마법 채널이 여러분 함께 잘 여러분한테 도움도 주고 같이 커 나가는 데 서로 성장하는 걸 돕는 게 제일 멋진 관계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성장 영어 성장을 돕고 여러분은 또 제 채널의 성장을 도와주시는 멋진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냥 가시면 아니되옵나이다 보시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주의 추천도 이미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전 명작 로미와 줄리엣 오늘 여섯 번째 시간 역으로 재구성해 보는 거 도움받고 계신가요 여러분 네 이거 7번 8번까지 하면 로미와 줄리엣은 끝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집중해서 뭐 하나 쫙 끝나시면 또 한 번 뿌듯하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 뵈요 바이 일정도 안 들려주세요 바이 바이